뜻, 오직 그 하나만 기억합시다. 글자 밖에 정신을 읽어내는 역사에서 역사적 해석은 지금 여기에서의 산과거, 뜻으로서의 사실, 팩트, 뜻으로만 일어남을 밝힐 뿐입니다. 뜻, 오직 그 하나만 기억합시다. 글자 밖에 정신을 읽어내는 역사에서 역사적 해석은 지금 여기에서의 산과거, 뜻으로서의 사실, 팩트, 뜻으로만 일어남을 밝힐 뿐입니다. 과거의 사실은 뜻으로서의 사실이요, 지금 여기를 살리는 뜻이 드러나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기록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풀이요. 창작이라 함은 객관적 사실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해석된 사실로서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해석은 주관의 렌즈를 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관의 렌즈란 보편적 주관성, 보편으로서의 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서로 충돌하는 나, 거짓나가 역사를 보지 않습니다. 사실보다 뜻이 더 가깝습니다. 뜻이 더 아르케입니다. 이른바 함석헌의 역사는 뜻해석학입니다. 사실 해석학이라기보다 뜻해석학입니다. 사실도 이미 선택과 해석이라는 주관과 자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에 사학기의 원로, 강만길 교수도 어떤 사실을 역사로 보고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고백했습니다. 이는 한 인물이 속했던 한 시대의 시간과 공간을 선택하고, 기입하는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주관은 보편으로서의 나이여야 합니다. 개별자로서, 유일자로서의 나가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풀이하고 해석한다고 할 때, 그 나는 시원성을 가진 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로서의 나와 다른 유일자지만, 동시에 역사의 추동자여, 역사적 주체의 능동적 힘으로서 역사를 기입하는 보편적 나. 곧 민중, 고난받는 씨알의 시선이 총합된 나가 되어야 합니다. 함석헌이 이야기한 보편으로서의 나는 진보사학자 하워드진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는 사회적 아나키스트입니다. 역사를 기입한 수많은 자아들의 고통과 억압과 죽음과 핍박의 사건들을 주관적으로 선택하여 재구성합니다. 그들의 시간을 재기입한다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무시된 사건들, 생략된 그들의 시간들이 어떻게 기입되어야 하는가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함석헌과 다르지 않습니다. 함석헌이 엄밀한 편년체나 분류사적 방법을 띄고 역사를 해석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함석헌의 역사인식은 수많은 민중의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야말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능동성을 지닌 인간 주체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석헌이 역사가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에 다시 기입되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기술, 연구의 아닌 뜻의 역사를 찾자는 것입니다. 세계의 밑에 흐르고 있는 정신을 붙잡게 해주자는 주장과 말씀을 가지는 역사를 기입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CR의 역사입니다. 정신을 붙잡게 해주는 역사를 오늘의 시간과 행위의 근간으로 삼고 정신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마음에 기입하는 역사가 중요합니다. 역사는 하나입니다. 전체가 한 생명입니다. 한국의 역사도 세계의 한 부분입니다. 제각기 따로 노는 역사가 아닙니다. 개별 역사적 사실들의 자료들이 모아져서 산 것을 드러낸 한국의 역사는 발음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개별 발음이 아니라 보편 발음이어야 합니다. 보편 발음의 기준은 뜻입니다. 뜻이 있으면 보편 발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로지 뜻, 정신입니다. 민중의 바탕이 되는 뜻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뜻은 개별 역사, 부분 역사이지만 전체 역사에 기입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역사는 글자 밖에 정신을 읽어내는 해석이어야 합니다. 사실, 기술, 연구를 위한 역사를 지향하고 깊은 해석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관과 주관의 충돌,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발음을 가장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고집하는 것뿐입니다. 동일한 인식의 지평에서 산 나, 참, 나만이 씨알을 위한 역사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씨알의 시간과 공간을 참의 입장에서, 생명의 입장에서, 현재의 살아있는 나의 입장에서 잘 갈라주는 것입니다. 길라자비의 고수는 하나를 찾자는 의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것의 밑바탕에 어떤 정신적 함의가 있는지 찾을 수 있는 역사가입니다. 이는 함석헌이 그렇게도 설파하는 뜻입니다. 그 뜻을 찾아 얻을 때 죽었던 돌과 나무가 미로 살아나고, 떨어졌던 과거와 현재가 진으로 살아나고, 서로 원수되었던 너와 나의 행동이 선으로 살아난다. 그것이 역사를 알니요, 역사를 봄이다. 홍범도의 사실을 다시 기입해야 할 때 홍범도가 지닌 사실, 홍범도의 시간과 공간 속에 주어진 관계적 사실, 홍범도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배경적 사실, 홍범도의 주변적 사실, 홍범도 이후의 사실 등 홍범도의 모든 사실들은 수없이 기입되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가 다시 기입되었다가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기입되었다가 사라진 것은 선택과 해석과 판단이 맞물린 참 나와 거짓나가 갈등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 밑바탕에 정신을 캐지 못했기 때문이요, 뜻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홍범도의 사실을 다시 기입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기억이 아닙니다. 깊이 아로 새기는 것, 기입하여 증언하는 일입니다. 오늘 현재 아는 시아래 사실로서 다시 기입해야 진리가 살고, 수많은 나의 행동이 선해지고, 이 땅의 산천초목이 아름다워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정신이야말로, 나야말로 진리로 믿고 피를 흘리며 죽어간 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